오늘 날씨 어때? 오늘 금천구 가산동은 맑고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8도에 이르겠어요. 미세먼지는 보통입니다. 추운 겨울밤, 실내는 매우 건조, 젖은 빨래나 수건 널어두면 도움돼요. 유튜브에서 쾌이사존 검색해줘. 인터넷에서 오늘 축구 검색해줘. 검색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멜론 최신 노래 틀어줘. 음소거 해줘. 모니터 꺼줘. 모니터 꺼줘. 모니터 꺼줘. 모니터 꺼줘. 모니터 꺼줘. 감사합니다.